상상한 게 현실이 된다? 뭐 상상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열심히 그만큼 해야죠 당연히 주변에 되게 퍼펙트하게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를 안 하고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이 많이 봐왔었어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잘할 수 있는 것도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가끔은 그냥 던져보고 잃을 거 없다고 생각하면서 던져보고 배우는 레슨들 실패 그리고 넘어져도 보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받아보면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간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도피처처럼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냥 나는 가난하고 난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춤도 추고 싶은데 항상 돈이 없으니까 배울 수도 없고 근데 춤만큼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항상 나를 반겨주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 없이 그냥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 내가 가슴 떨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춤을 추러 가자 그리고 또 소유티 인켄댄스를 봤을 때 그 느꼈던 감동을 실현해 보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도피식으로 어떻게 보면 꿈을 찾아서 갔던 게 뉴욕이고 그때 2012년 3월 28일 저 다 기억해요 날짜도 다 기억하는데 그때 그렇게 혼자 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뉴욕으로 갔었던 비행기 안에서 엄청 울었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14시간 되는 그 비행기 장거리에 계속 울었어요 아 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혼자야 완전 혼자야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울다가 멈췄다가 제가 써놓은 항상 같이 갖고 다니는 다이어리를 보면서 마음을 추스렀었어요 그때 그 다이어리에 적어놨던 게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2014년 미국 춤 정상 성공 돈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생각하는 게 현실이 된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적용을 시켰었어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항상 무슨 배틀 행사가 있으면 우승하는 상상 계속하고 수십 번 적어놓고 내가 잃었다는 상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던 게 나중에 봤을 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어? 나 정말 미국에 가네? 그 다이어리를 보면서 마음 추스리고 하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하고 싶은 게 생기면요 항상 적어왔었어요 구체적으로 적어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연습실을 학교에서도 다닐 때는 한 1시간 2시간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항상 음악 듣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들으면서 그냥 성공하는 상상을 겁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첩에 뭐 이번에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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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가서 꼭 이 종목에서 우승을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적어놓고 적은 거 보면서 항상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희열감을 느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생기니까 그러면서 항상 버릇을 들여왔었고 한 가지 더 되게 웃기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나중에 미국에 갔을 때는 되게 들어가고 싶었던 에이전시가 있었어요 댄스 에이전시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댄서의 프로파일 스크린샷을 한 다음에 그 댄서의 얼굴을 빼고 내 사진을 넣고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하고 제가 이루고 싶었던 걸 다 적어놨었어요 경력사항을 그냥 이루지도 않았는데 다 적어놨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사용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만 간직하려고 정말 좀 말하면 웃기지만 그런 짓을 하면서 가끔가다 나태해지면 그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계속 진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거에서 되게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상상한 게 현실이 된다? 뭐 상상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열심히 그만큼 해야죠 당연히 나 내일 백만장자가 될 거야 어떻게 어떻게 그게 돼요 미래일기 써가면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다 적성하고 일기는 힘들 때도 썼고요 되게 행복하고 되게 뜻깊었던 날 되게 많이 썼었어요 저는 뉴욕에 갔을 때 힙합의 본고장이잖아요 이제 진짜 힙합을 창시해 낸 댄서들도 만나고 같이 춤추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조언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멋진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항상 일기에 적었었어요 그게 적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 때 다시 봤었을 때 와 나 지금 겁나 멋지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힘들었던 걸 봤을 때도 아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힘들었던 적 되게 많다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힘든 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저는 그러면서 일기로 되게 많은 위안을 삼았고 그렇게 해서 이루고 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가 들려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재밌어요 진짜 제가 처음에 뉴욕에 4년 동안 살았었어요 학생비자 신분으로는 댄서로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포기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뮤직비디오 촬영이 들어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니면 돈을 아예 안 받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 비자를 따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스웨팅 유캔 댄스 오디션이 뉴욕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게 꿈이었잖아요 되게 오래전부터 꿈이었어가지고 나는 이걸 해야 돼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비자가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못 한다고 이렇게 대답이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춤으로 뭔가 이제 또 시기가 온 것 같고 이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자 때문에 못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경력들을 다 모아서 변호사를 구해서 아티스트 비자를 신청을 하게 돼요 하고 나서 정말 운이 좋게도 아티스트 비자를 받게 됐어요 바로 스웨팅 오디션을 그때 그 다음 해에 바로 하게 됩니다 제 주특기인 프리스타일로 터뜨렸죠? 잘 됐어요 되게 잘 됐었어요 되게 좋아해 줬었어요 그래서 저의 유니크함에 되게 좋아해 주셨는지 탑10 안에 들게 돼요 유캔 댄스의 꿈은 진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 제가 그 하나만 보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룬 거잖아요 방송에도 오르고 나이제일이 정말 좋은 심사평을 하나 해주셨었어요 한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 눈물 막 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What's next? 나 다음에 뭐 해야 되지? 하는 허무함과 허탈함이 되게 몰려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So You Think You Can Dance 끝나고 나서 우울증 왔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만 보고 직진하다 보니까 그 하나가 끝났을 때 돌아오는 무력감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나는 뭘 위해서 산 거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전부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런 푸쉬가 됐었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과정을 즐길 줄 아는 더 큰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를 깨닫고 저는 So You Think 이후에 무슨 일 같은 게 하나하나 들어오면 그 일을 할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그 주변 사람들 내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더 감사함을 느끼려고 하고 그런 인생의 배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1등을 하겠다는 목표 저기서 우승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되게 좋은데 너무 그것만 보고 가다 보면 나중에 허무함이 되게 찾아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목표를 밥 먹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먹고 싶었던 맛있는 거를 먹는 거로 생각하면 맛있으니까 즐길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기분을 즐기면 즐기는 사람이 이겨요 그렇게 즐기는데 나중에 밥 다시 안 먹을 거 아니잖아요 또 밥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한 번 밥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밥은 또 먹을 거니까 지금 이 밥 먹는 거를 엄청 즐기는 거예요 완전 포커스해서 이걸 음미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나중에 무언가를 할 때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재량이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끝났다고 뭐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밥 먹을 거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랑 밥 먹을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더 행복해하는? 꿈을 찾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계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그걸 찾은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히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해보세요 진짜 몰두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해보세요 제가 팝핀이라는 장르를 한 것도 처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그렇다고 근데 저 포기 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다 보면은 언젠가는 무언가를 깨달을 시간이 올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해도 내 한계점에서 닫을 수가 없구나 하는 깨달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나 못할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 하는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열심히 진짜 모든 걸 다 내받쳐서 해보시고요 하고 나서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길을 재정비해 나가던가 아니면은 뭐 깨달음으로 더 멀리 멀리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직감을 믿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면은 따라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따라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가 항상 레슨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감 믿는 걸 되게 좋아해요 주변에 되게 퍼펙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를 안 하고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이 많이 봐왔었어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가끔은 그냥 던져보고 잃을 거 없다고 생각하면서 던져보고 배우는 레슨들 실패 그리고 넘어져도 보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받아보면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간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의 앞으로의 비전은 앞으로 꾸준히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게 춤이 됐던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합의인 그림이 됐던 아니면 내 인생 이야기가 됐던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 느낄 수 있는 아티스트 댄서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고 그거를 죽을 때까지 하는 안 멈추고 왜냐면 인생은 배우는 거잖아요 배움이 끝나면 인생이 재미없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배움이 있고 내가 발전하는 것을 봄으로써 거기 희열감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재밌어요 그 희열감에 중독돼서 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일이 기다려지고 그 다음 해가 기다려지고 나는 댄서인데 책까지 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한하구나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취해서 사는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살아서 죽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이어리 쓰는 걸 되게 좋아했지 책을 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서 사람들이 되게 너 한국에서 춤 때문에 미국까지 왔어?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되게 제가 힘들었던 역경들이 조금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제 역경 속에서 꾸준히 계속 했다는 거를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이 잘 된다면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 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책을 쓰게 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춤을 추고 싶어하는 춤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꿈이 생겼거나 아니면 꿈을 찾고 있는 분들께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과 용기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 하세요 안 되는 거 없어요 계속 계속 열심히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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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